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70 3.0 디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8만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번뇌쪽도 살펴보시면 번뇌쪽도 관리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6.08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즈 미러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전혀 없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4.91로 거의 60% 정도 남았고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실게요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즈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이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5,8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뒤편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됩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살펴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뮬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폴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시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로 접속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업고요 중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업고 중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실게요 아래쪽의 언더 커버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업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업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정확히 인피니티 Q70 3.0 디젤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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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